나가도록 하죠 어허 조심하고 나 지금 뭔가 아이템을 얻은 것 같은데 다 필요없어 지금 내가 낀 게 제일 좋아 어? 뭔가 뭔가 하나 음... 대보호의 반지 방어력은 떨어지지만 오케이 럭키가 올라가네요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아 여기 또 아니야 아까 걷는 것 같기도 하고 씨 오오오오오 크리티컬이 팍팍 터져라 너희들은 기술 쓸 필요도 없어 저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더 여기서 어디 어디로 가야 되지? 에? 미로 같아 미로 여기가 이 부분이 어떻게든 어떻게 가야되는데 어떻게든 어떻게 가야되는데 여기서 어디서 그가 거기 아니야 밑으로 가는 길이 있나? 뭐 따로? 뭐 오오오 조심조심 다 싸울 필요 없어 여기 또 거기 아니야 흐흐흐 아 나 나 미치겠네 진짜 이 가는 길이 없는데 이 밑으로 가는 길이 있나? 음..없어 아이고 때리지마마 오? 올라가는 길이? 있을리가 없지 아 이게 웃긴.. 웃긴다네 정말 가만히 있으면 뭔가 되려나? 움직이지말마 그럼 여긴 바로 거기잖아 또 몇 번을 왔다갔다 거리면 되려나? 아 아 아 아 아 아 침대가 왔다갔다갔다갔어 버리는건데 아 여기 되게 웃기네 길을 못찾겠다 어어 와 여기가 저택이 맞는데 아 이게 저장 공략완료 어? 공략완료라고? 저 그러면 파란색하고 적어있는건 어디야? 퀘스트 있는덴가? 여기 공략완료라는데? 잠깐만 어 그러면 이쪽을 통해서 가볼까? 이쪽이 아니라? 그래 그래 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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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렉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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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휘지 죽어자면 빨리 야 근데 먹을 거 많이 준다 아이고 자기라 맞았어요 멀고 많이 준다 멀고 많이 준다 어 잠시만 잠시만 저 위에 뭐있다 어어어어어 근데 한 번에 가는 길이 있을텐데 저쪽 말고 다른데로 가는 길이 없네 이쪽으로 가는 길이 이쪽으로 가는 길이 여기 그냥 저쪽으로 가는 길이 없네 저쪽으로 가는 길이 없네 저쪽으로 가는 길이 없네 텔레포트 할까 텔레포트 어.. 텔레포트 스톤 한개 오케이 텔레포트 이쪽으로 해서 바로 이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 아 잘할 수가 없네 이씨 아 잘할 수가 없네 아 빨리 죽어라 죽었다 어이구 아이씨 에너지 달았잖아 여기서 여기서 위로 가요 위로 가서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래도 갈 데가 있지 않을까 오 오오오오오오 역시 일방헤드하고 쌀 땐 불기둥이 좋아 잠시만 잠시만 이쪽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잠시만 잠시만 오케이 좋아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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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되는데 오른쪽으로 갈려면 위로 올라가야되나보다 이건 엠 엠 엠 좋아좋아 일로와 먹을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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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깜짝이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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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전기로 오오오오 으아 그래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보자 오른쪽으로 하는게 맞죠? 저기 저쪽으로 도착할거같애 이쪽으로 하는게 맞았어 맞는거같애 정답인거같애 오오 저거 오 라면? 짬뽕이다 자 얘는 전기로 오케이 오케이 으아 저거 저거 뭘걸 이리와 저기있으면 가다가 못먹어 오오오오오 오오오 저거 그 으아 음 으음 으으음 어? 먹을꺼다! 핫도그.. 아.. 목재구나.. 씨.. 세이브 포인트가 한 번쯤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아이고.. 아이고.. 왜 이래? 왜 이래? 오오! 아아.. 어디서 붙어냐? 아아아아.. 너무하다.. 너무해.. 야.. 막가지 말아야겠다.. 차근차근 가야지.. 그래도 넌 상대하고 싫단 말이야.. 상대 안할린다 넌.. 상대 안할린다.. 갈래리네.. 건대주마.. 아아하.. 좋아.. 아 레벨업도 했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좋아 덤비지마 여기 상자가 있었네 아이고 죽어 아 아까 말도 안되는 데서 죽어가지고 어구이씨 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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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뭘까 말아 야 일루와 가 어어 어어 어이구 와아 죽어라 죽어 와 진짜 먹을게 너무 없다 다섯개밖에 안남았어 상점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아 이제 겨우 거의 죽겠네 아 이제 겨우 거의 죽겠네 어어어 어 아 야 저길 못가 왜 이렇게 어이구 아니 참 말도 안되게 죽었어 말도 안되게 죽었어 말도 안되게 맞았어 어 어이구 어이구 왜 반대편으로 뛰어 아 아까 여기서 죽었지 말도 안되게 아 야 세이브 포인트 나올때가 됐는데 오호 아 아 아 여기 지나간 기억이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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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륨 엔지 이렇게 세이브 포인트 없냐? 왜 이렇게 안나오냐? 오케이 레벨업하고 어 여기였어 여기 레벨업 방어 공격력 우야 공격력이 220 좋아좋아좋아 밑으로 내려갈 것인가 쭉 갈 것인가 쓰러지면 얘도 아무것도 아니구만 일단 쓰러지면 아 대세 아 대세 자 어 밑으로 가지 말고 밑으로 가볼까 밑으로 가보자 어 세이브 포인트다 히힣힣 어 먹을꺼다 오우 어 여기도 저택있네 고용이네 숙이 아까 그 녀석이지 그래 그럴줄 알았다 빨빨빨빨 위에 별로 이제 타이밍을 치는 타이밍을 알아가지고 여기 점점 빛이 없어지는데 아 밑에가 맞았네 브러치 밑에가 와졌구나 아까 오른쪽에 뭐 여기가 X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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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화염때문에 또? 좋아 저 폭탄 터지는 종교같은거 때문에 제일 짜증나는거 오오 마셨잖아 오오 두부하자 상점 상점이 한번 나와야되는데 이쪽으로 오지않았나? 온길 아닌가? 사자총각님 왔던길 같은데? 오우 좋아 뭘 올렸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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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우 꽝 어, 조심하고 이거요? 어... 한국게임인거 같아요 어, 채굴 누구? 에이, 별거아니잖아 오우 어, 먹을거 다 떨어진거 같은데? 이리와 먹을거 이리와 아, 이거이거 오우, 저, 열쇠봐 야! 열쇠와 열쇠와 이리왕 어! 아이이씨 이상한데 터지면어떻게해 기거 갖고왔드만 입을라 야 열쇠 3개씩이나? 이리와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야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먹는데도 돈이 겁나게 안누러나 야 타이밍도 지금 잘 맞추고 있고 아주 좋아 자 위로 올라가자 자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나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 그치? 저 반대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었구만 그러면 여기서 아이고 여기 아 얘 아 달아날 수가 없대 내려와임만 아아 쟤는 물류공격으로 죽이질 못하니 전기 전기 빨리빨리빨리 스테미너 빨리 차라 스테미너 빨리 차라 죽었나? 야 죽었다 아이씨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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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나이씨 야 아하하하이 씨 걔 떨어져가지고 저래 됐냐? 죽었냐? 아아 아우 저기 저기 걸렸어 저기 아이씨 야 아아 못 먹잖아 아이고 아아 왜 또 떨어져 아아 야 진짜 이씨 도전 아리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리나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휘집밥 휘집밥 휘집 나한테 올려구 뭐야 이거 왔다갔다 오라만 걸리잖아 뭔가 지금 길을 잘못둔거 같은데 아 저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저거 깨는거구나 아 이거 깨는거였구나 아 이거 깨는거였구나 아 이거 깨는거였구나 아 뭔가 했네 어어 야 저거는 뭔데 어이구 저것도 깨는건가보다 저거 따아 리가다리만 하고있네 이것도 깨는건가보네 오 오 오 안죽었어 오 안죽었어 또 이런 퍼즐은 저러지 도전완료 아 아 돈주나 돈주는건가 돈주는거면 아니네 아이템 무슨 반지 무슨 반지 어 잠깐만 뭐 정찰대장의 반지 익어준거 같은데 별론데 별론데 흫 별거 아니었지 흫 나 흫 흫 눌러와봐 너 눌러와 널 놓으라고 안오네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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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가 어 남은데는 저기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저기도 굉장히 긴 여정이 될거 같은데 세일 포인트 하나만 나와라 오우 씨 좋아 할머니의 오 레벨4 또 했어 방어 방어 야 이렇게 걸어서 돌아간다는게 짜증난다 돈은 많이 얻어도 좋긴 한데 상점도 세이브 포인트도 아이 귀찮은 녀석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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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어 임마 빨리 죽었다 아 다 힘드네 에너지 내놔 에너지 뭘거 되나 뭘거 되나 휴넉스는 먹을거 잘 안주고 그래서 상점에 들려야돼 상점 돈도 많이 얻었겠다 어 어 밑으로 여기서 왼쪽으로 흰 도착하려 에이 어 안되네 저게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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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 한 대 맞았네 하나밖에 없네 고기도 큰일났네 고기도 하나밖에 없어 좋아좋아 세이브 포인트 여기에 상점이 있겠지? 저 위로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냐가 문젠데 이렇게는 못 올라가고 일단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오케이 여기 여기 어이구 어이구 안단대 크으 쓰 아이씨 좋아 아이고 아아 나이씨 야야야 야 너무한거 아니냐 아아 아하하 나이씨 뭐여 푸시 조심조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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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투에 죽은 것도 아니고 이씨 까시 찔려서 죽었네 아아 아아 나 전투에 죽은 것도 아니고 이씨 아아 좋아 아아 아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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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야되는데 아아 아아 나이씨 아야 큰일날 뻔했는데 또 이거 왜 다시 생겼어 아맞다 떨어졌다가 다시는 골 나왔지 야 이렇게 때려도 이씨 어어 아유 탁 하아 인렁 또 다시 해야되잖아 이거 이걸로 깨..이걸로 깨진아 어어니야 아이씨 아주 난리를 쳐라 난리를 어? 어? 아..네 이게..이게 차라리 낫다 여기가..차라리 아이고 뭐야 뭐 있나 보네 됐네 오케이 깨졌다 오케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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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흠흠흠 어? 오오 왠지 자 전기로 바꿔고 자자자 스태미너 스태미너 빨리빨리 차라 쟤는 일반 불공격으로 때리지 못해 스태미너 차 오오오 스태미너 스태미너 빨리빨리 죽었나? 됐다 죽었다 불기둥으로 다시 바꾸고 스태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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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c 어이구 조심하구 빨간색 빨간색 오우 좋았나? 오케 어 안좋았네 오케 불기둥으로 다시 가꾸고 아아 지 정비로 다시 죽어라 죽어둬 죽어둘 으아 돈 사천을 벌었네 벌써 뭐하다가 사천 벌었지 죽어둘 우와아 크리틱 가르드 230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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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인 실패 자 레벨업 자 레벨업 어 상인이다 어 이것좀 팔고 뼈 하나 팔고 이러면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할게 많아 아직 내꺼를 팔게 야 이건 뭔데 구더기 뭐가 이렇게 많아 구더기 30개는 팔고 30개는 팔고 어 이거 이거 팔고 갑옷도 이거 팔고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음 이거 팔고 됐지 자 사 한 한 내 돈이 얼마였지 3만이니까 한 20개 사자 좀 더 살꺼워 좀 더 살꺼워 좀 더 살꺼워 좀 더 살꺼워 X A X X X B A 야아 핫도그 게다가 뭐 이상한것도 가보 지금 내가 입고 있는거 아냐 어 잠깐만 저걸 어떻게 가지? 아 저..잠깐만..저걸 어떻게 하지? 뭐..올라갈 방법이 있나? 없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갈방법이 없다..이씨 아 저..갈방법이..없네..이씨 뭐 2단 점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 내려오는 길에 있나 보구나 그런 것 같다 세이브하구요 아이고아이고 하늘에 핸들링 어서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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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오오오오오!!! 후.. 뗄고양님 어서오세요 됐다 도착 이걸로 전부야 이 4개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고라에게 듣자고 조원의 중심부까지 돌아가자 근데 여기 뭐 보물 아이템이 있는 것 같은데 레인지 게임이요? 아 그래요? 여기 아케이드라고 적어놓을까요 이렇게 자 정비 정비 한 번 더 빨간색 빨간색 오오 안돼 안돼 터지면 안돼 죽었나? 아 안죽어 안죽었어 오케이 역시 아케이드 게임 이거 되게 잘 만들었어 뭐 안해보셔서 모르겠지만 되게 재밌거든요 흑흑흑흐흑 야 빨간색 X4 빨간색 X3 조심조심 오오오옹 아우 에너지 봐 쟤기랄 에너지 하나 먹자 아이고 오오 좋아 좋아 야 쓰러져 쓰러지면 돼 쓰러지면 돼 아이고 쓰러져 쓰러지기만 하면 돼 일로와 상자야 상자야 어오오오 오오 오오! 책 책 좋아요 아이고 자자자 오 제기라 아이고 자 여기까지네 하도록 하죠